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폭발물 소포 전송과 피스버그 유대교 교회 예배당 총기 난사 등 잇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AP통신이 지난 주말 보도에서 해치펀드의 대부인 조지소로스를 조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폭발물 소포 전송에 대상 중에 한 명으로 드러나서 관심을 받았던 조지소로스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제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용의자가 체포가 되어서 일단 폭발물 소포 전송 사태는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조지소로스를 보면 말이에요. 이번 사태를 좀 짚어볼 수 있다는 것이 AP보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소로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지금 피치버그 총기단사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 내 이런 갈등을 짚어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AP통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소로스의 특성을 이해하면 이번 사태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인데 조지소로스 해치펀드의 제왕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조지소로스는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 억만장자고요. 자유주의자면서 국제주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미국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과는 어떻게 보면 상극인 사람이 조지소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인이고 미국의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누굽니까? 백인이고 또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 중에서도 보금주의,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이 조지소로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로 조지소로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지소로스는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국제주의라든가 또는 자유주의를 이 세상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지소로스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정확히 드러난 건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공화당 쪽에서 조지소로스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지지자들, 사실 일반적인 지지자라면 그런 비난이 있다 해도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지지자들,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극단적으로 기독교 복음주의, 원리주의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가 보다. 조지소로스라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위험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분노가 끌어올라서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들이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페잉뉴스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비난하는 언론들이나 주장에 대해서 페잉뉴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총기난사라든가 폭발물 소포 전송 같은 걸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에 그런 과격한 언동, 그런 행동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그런 사람들의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지소로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소로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핵전쟁을 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핵전쟁으로 나가게 한다. 물론 북한과 이렇게 지금 딜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마피아 국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나보스포럼 공식 연설에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를 타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조지소로스가 이렇게 폭발물 소포에 전송받는 대상이 되고 있고 글쎄요. 조지소로스가 유대인인데 이번 주말에 피시버그 유대인교회에서 이런 청년안세 일어난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과 좀 맥이 닿아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도 조심스럽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조지소로스의 경우에는 확고한 국제주의자, 자유주의자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신념이나 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자금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극보수주의자들이 조지소로스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조지소로스는 공화당 또 보수 성향 사람들의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주요 이슈들의 원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주요한 이슈 뒤에 정말 조지소로스가 있는지는 정확한 근거는 드러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보수 성향 사람들에게는 조지소로스가 공포의 대상인지 알 수 있는데 특히 뭐라고 그럴까요?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마저 공공연하게 조지소로스를 그런 어떤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의 배우 인물로 지목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루이 고모 텍사스 연방학원 의원인데 캐러밴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지소로스가 중미에서 시작된 캐러반 지금 수천 명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캐러반의 자금줄 역할을 조지소로스가 하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플로리다 지역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난 이후에 플로리다 고등학생들이 총기 규제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 플로리다 고등학생들의 총기 규제 활동도 조지소로스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펴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브래케버너 연방대법관 인준반대 운동도 조지소로스가 주도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연방상원 의원이 기억하실 거예요. 청문회장에서 원래 이 사람이 반대할지 찬성할지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가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문회장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방청객들을 만나서 비난당하면서 괴로운 표정 짓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제프 플레이크가 청문회장 엘리베이터에서 여성들에게 비난받은 것도 조지소로스가 그 여성들을 사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조지소로스에게서 돈을 받고 그 여성들이 제프 플레이크를 비난을 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가만 보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일들에 다 조지소로스가 관련된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좀 이념적인 사람들 이념에 치우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조지소로스를 좀 사탄마귀 같은 존재. 특히나 이 백인 기독교 쪽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이기 때문에 조지소로스를 사탄마귀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지소로스로 굉장히 싫어하고 조지소로스를 싫어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까지 싫어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그런 음흉한 유대인으로 조지소로스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지소로스의 악명이 현실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선거처럼 맞아서 더욱더 많이 퍼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조지소로스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같은 왜냐하면 조지소로스가 자유주의자면서 동시에 국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지금 난민들이 밀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주의에 대해서 세계주의에 대해서 이제는 극우 정당이나 극우 정치인들이 나서서 세계주의와 결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도 조지소로스를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조지소로스에 대한 이런 분노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최근에 폭발물 소포 전송 혐의로 체포된 세이악이 SNS에서 소로스를 실제로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올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단순한 소로스에 대한 비난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폭발물 소포가 조지소로스에게 배달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조지소로스에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주말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일종의 저는 충격을 좀 받았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까지 정말 좀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샤킹한 그런 기사였죠 그런데 이제 유태인이라는 점에서 보수 백인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뭘까요 근본주의와도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깊죠 기독교라고 해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 안 할 텐데 근본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교리대로 하다 보니까 유대교와 굉장히 대립을 하죠 대립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를 팔아넘긴 가론 유다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더군다나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유대교는 또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그냥 한 명의 선지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니까 유대교도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유대인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백인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바탕 속에서 이런 어떤 증오라든가 혐오 같은 감정들이 쌓여오고 있다 그래서 ap통신 보도를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반유대 트윗이 수백만 건이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p통신이 트윗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 반유대 트윗이 수백만 건이 넘어서고 있고 이런 반유대 트윗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타겟 타겟이라고 할 말한 사람이 바로 조지 소로스 소로스였다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어떻게 보면 백인 보수주의자들의 비난의 아이콘처럼 돼버렸고요 그것이 좀 극단화되면서 선거 처리되고 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고요 조지 소로스가 그런데 사실은 또 아이러니한 게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원래는 돈 많이 벌고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공화당 지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전향을 했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전향을 했어요 조지 w 부시 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행태에 너무나 실망을 해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겪으면서 민주당 쪽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마라 오바마 대통령 직권 8년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고 2016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 극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조지 소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나친 기독교주의에 어떤 입각해 있는 그런 극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지 소로스는 좀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활동하는 거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런 말로 하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건전한 비판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폭력적인 범죄로 지금 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사람들은 생각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도저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SNS 같은 곳에 글을 올려서 비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지역의 상원의원한테 편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행동을 옮긴다는 거죠 이념이라는 것은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보수는 옳고 진보는 그럽니까 진보는 옳고 보수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진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 게 아닌 문제인데 이걸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요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이것 자체를 이제 극단화시켜서 결국 이제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보수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는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들에 대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폭발물 전송이라든가 이런 총기난세라든가 이런 최악의 어떤 행태로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인들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결 양상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극히 일부라도 이런 어떤 갈등과 대립에 매일같이 서로를 저주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감안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아무리 선거처이라고 하지만 너무 상대를 향한 극단적인 이런 발언들이나 이런 행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캐러반 사태 같은 것은 현실이잖아요 지금 중미에서 대부대가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평소 같으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또 정치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하면서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상상치 못했던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자제하고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반성이 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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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